설 연휴에 헬멧을 쓰고 무인 점포에 들어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주시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빨래방 등을 돌며 현금 620만 원을 훔친 10대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이들은 설 연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등 모두 19채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.